2014년 6월 첫째 주 베델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중고등부에서 주관하는 약물 중독 예방 및 치유 세미나가 LA 나눔선교회의 한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6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인마니웰 체플에서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점심 식사를 남겨진 음식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로 비전센터의 교실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식당과 야외 광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014년 여름 성경학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할렐루야 체플 앞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